버스 탑승을 했고 다행히 맨 앞자리가 생겨 갈수록 인상을 굉장히 촬영하기 위해 귀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던 로드이고요. 버스가 잠시 후에 좌회전을 해서 네이던 로드를 통과한 다음에 사자산이 있는 산길로 진입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 시위때문에 신호등이 작동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복구중이고, 신호등이 파손되어서 앞에는 지금 메일로드라서 작동이 되고 있는데 보셨던 것처럼 뒤에 있는 모습이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 지역은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에서 만나요. 원숭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오른쪽은 등산로 입구인데 반드시 원숭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으로 등산 코스가 많아서 지금 등산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차가 조금 막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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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목적지가 거의 도착이 됐고요. 영상의 경치가 좋으셨으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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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